몇 시야? 9시 반. 왜 안 오지? 어, 준혁이냐? 됐지? 미안. 분위기 왜 이래? 준혁이는? 아직 안 왔어. 다시 전화 한번 해 봐. 꺼져 있던데. 9시까지 꼭 들어오라 그랬는데. 우리 369 하면서 기다릴까? 369, 369, 369, 369, 1. 7, 2, 4, 3, 7, 8. 아, 이 자식. 자, 저 어딜 간 거야? 어? 너 언제 왔어? 뭐야? 무슨 일 있었어? 뭐가 안 되길래 아직도 하고 있었어. 이거. 페이지 넘어가는 효과를 좀 주고 싶은데, 잘 몰라서. 저기. 이거. 뭐야? 생일 선물. 생일? 모르고 있었어? 너 내일 생일이라길래. 손 줘봐. 내일 줄까 했는데, 내일은 너 비싸고 좋은 선물 많이 받을 것 같아서. 미리 주는 게 낫겠다. 허접하지만 내가 직접 만든 거다. 왜 그래? 네. 네 어휘에서 네가 파란색이라서. 파란색으로. 고마워. 고마워. 야, 준혁아. 아, 너 왜 이제 와? 어, 와 있냐? 왔어? 준혁아. 왜 이제 와? 왜 이제 와? 9시까지 오라 그랬는데. 왜 그렇게 연락이 안 돼? 죄송합니다. 오빠, 일어나. 형부, 얘들아 일어나. 자, 좀 늦었지만 케이크 제막을 하겠습니다. 자, 다 같이. 하나, 둘, 셋. 생일 축하. 준혁아, 이거 내가 쓴 거다. 불 다 붙였어? 자, 그럼 노래 시작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준혁이여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준혁이여. 생일 축하합니다. 자, 자, 자. 자, 빨리 올라가서 풀 거. 자, 빨리 올라가서 풀 거. 오. 그럼 이제 먹어도 되지? 맛있다. 나도 손으로 먹을래. 포크나드 왜 손으로 먹고도 그래? 아이고. 지난 몇십 년을 우리가 널 찾아 얼마나 헤맸는데 이런 날이 올 줄이야. 얘 운다 울어. 안 오는데요? 어? 노래 가사를 생각해봐. 그 몇십 년을 어? 얼마나 어? 얼마나 어? 할아버지. 아버지. 왜 애를 자꾸 울리려고 그러세요? 안 그래도 힘들게 살아. 울어. 참, 울기는 엄마가 우네. 왜 울고 그래? 이 좋은 날. 울지 마라. 울지 마. 울지 마. 좋은 날 왜 그래. 울지 마. 참, 천안 방도 보여줘야지. 준혁아, 올라와. 하나, 둘, 셋. 축하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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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해.